법사위 천문에 이 장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이른바 1사단 골프 모임 카톡방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이모 씨가 참여한 카톡방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씨가 날짜를 여러 개 올리며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듯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방에서 해병대 기수가 제일 높은 이 씨는 5라고 답을 합니다. 11일 뒤에는 A 씨가 보다 상세한 일정을 이렇게 올립니다. 6월 2일부터 3일까지 1사단장을 만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씨는 체크할게 라고 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모임이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사단 골프 모임 이 계획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 일정 외에 또 다른 만남은 없었을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빠진 것과 이 멤버들이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의혹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함께할 네 분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신환 위원님. 카톡방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재상병 사건에 관련해서 왜 대통령이 중장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을까라는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다소 무리한 추측으로 저렇게 짜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 체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카톡방만 내용으로 보면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추측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톡방에 5명의 인물 중에 저 골프 모임이라고 하는 회동을 주도했던 사람,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청와대 경호처에 있는 직원이었고, 해병대 출신의. 그리고 지금 이종호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인물은 저 내용으로만 봐서는 과연 임성근 사단장을 알 수 있는 인물인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체 카톡방 전체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외에 다른 인물, 지금 지난 입법 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알려졌던 고속변호사나 아니면 김태호 처장이나 아니면 지금 일컫고 있는 이종호 씨나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수사하면 금방 나올 내용입니다.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했던 저 내용들이 실제로 아는 인물이었다면 저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추측으로서 우리가 카톡방의 내용들만 보고 지금 밝혀진 내용들만 보고 해석하기는 굉장히 모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 대통령이 답하라 이런 논평을 냈죠. 제가 냈습니다. 제가 냈는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도를 하나 봤어요. 보니까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이 8월 2일 날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하는 날 또 국방부 차관과 두 번이나 더 통화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번 해병대원 정말 안타까운 이 순직 사건을 보면서 상당히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게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미안합니다만 사단장 하나를 별 두 개죠.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리고 8월 2일 날 국방부 장관 통화 이후에 한 언론이 그걸 그 일지를 시간대별로 한번 분석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큰 일지가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들,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계자들, 국방부 관계자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일제히 다 움직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임선근을 혐의해서 빼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JTBC 보도를 통해서 물론 더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모 씨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지금 보도된 대로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요. 그렇죠. 2차 주가 조작.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기에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있었던 그 회사. 회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별도의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작성해서 보관할 정도의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임선근 사단장이 있는 곳과 골프 모임. 임선근 사단장과 잡고 있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밝혀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 임선근 사단장 지금 박균태 의원 질의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청문회 자리에서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그게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임선근 사단장이었어요. 저분은 저 거짓말이 사실 거짓말로 저 발언이 드러나더라도 국회에서 위중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선서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해서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큰 퍼즐의 키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아직 추정 단계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고 또 한민수 의원은 좀 사뭇 다릅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단계다라는 건데 혹시 반론 있으세요? 저는 만약에 임선근 전 사단장이 정말 구명 로비를 통해서 저런 인물들에게 구명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금방 수사에 드러날 거라고 봐요. 저 국민들 앞에서 단지 선서를 안 한 것은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종호라는 인물과 임선근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면 요즘 세상에 그걸 수사기관에서 금방 찾지 못 찾겠습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그것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사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인재의 첩보를 통해서 인지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금방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앞에서 만약에 저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저는 저건 단순히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고 임선근 사단장은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카톡방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월 26, 27, 28, 6월 2일, 3일, 4일 중에 포항 1사단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일단 초대를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김보열 위원님. 그러면 임선근 전 사단장이 당시 사단장이었는데 이런 초대합니다라는 문구도 있는데 몰랐을까요? 이 모임은 사단장이 모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죠. 1사단 내에 혹은 1사단 부근에 군인들이 쓰는 골프장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장하고 조정을 하고 사단장이랑 저녁도 먹고 이거는 사단장과 협의를 거친 뒤에 이 모 씨한테 알려준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카톡만으로 이 모 씨랑 임선근 사단장이랑 서로 아는 사이냐, 밀접한 사이냐. 그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친다는 건 웬만한 친밀도가 아니면 이렇게 한 그룹으로 치기 어렵거든요. 물론 처음 만나서 소개하고 친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골프 모임은 성사가 안 됐더라도 이 모임 멤버 그대로 사단에 가서 밥을 먹건 서울에 와서 밥을 먹건 술자리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임선근 사단장이 이 모 씨를 알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카톡 메시지 다시 한번 보면 김보현 위원님 말씀을 그 부분은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 모 씨에게 저렇게 전달한 게 아니라 A 씨한테 전달한 거죠. 그래서 A 씨가 단톡방에 공위로 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개혁신당은 오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 씨의 저 오가 사실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사실 저 오 한마디가 직접적으로 임선근 사단장과 알고 있다는 것은 기결시키기는 사실 좀 약한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임선근 사단장의 관계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모든 국민께서 느끼고 계실 거고. 그래서 결론은 빨리 특검해야 됩니다. 빨리 특검해야 되고. 우리 개혁신당에서 천안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빨리 여야당이 동참해서 빨리 국민들께 더 이상 물음표 드리지 말고 느낌표 드리고 마침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 씨가 어떤 인물인지를 나타내 주는 판결문의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시세 조정에 동원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1심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보이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하자는 의견을 다른 당에서 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지금 당의 입장은 공수적으로도 일단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뭐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저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내용이 자기들끼리 단톡방 안에 있는 인물들끼리 일정이 안 맞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임은 골프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일정들을 조절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자기들끼리 일정이 맞으면 그걸 가지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던 시도였기 때문에. 오늘 입장문을 냈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것조차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지금 전후에 있는 만약에 카톡방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면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밝혀진 저 내용만으로는 제가 봐서는 이종호 씨라고 하는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알았다라고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카톡 메시지를 보죠. 아까 날짜 나왔던 거요. 날짜 보면 이 다음 장이요. 전장이죠. 6월 2일, 3일, 4일 중 그리고 그 외에는 5월 26일, 27일, 28일 중.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이 날짜를 줘서 이걸 공유해서 그중에 고르게 하려는 목적의 카톡인지. 아니면 이 구성원들끼리 일단 날짜를 대강 맞춰놓고 그 날짜 중에 하나를 임성근 사단장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못한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신환 의원은 일정이 안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임성근 사단장의 해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임성근 사단장의 오늘 해명을 한번 보죠. A 씨가 골프 모임 주선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골프 모임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일정이 달라서 추진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이 보도 이후에 본인이 확인한 것을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도 보시죠. 사단장 통화 없이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본인들마저도 인원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원들끼리 구성이 안 되니까 사단장한테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이 모 씨는 골프 모임을 하려고 할 정도면 지인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모 씨라는 분을 만나뵌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카톡 메시지 중에 여러 날짜 중에 그 다음의 날짜는 6월 2일, 3일 골프 치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몇 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1일 차에는 사단장과 함께 또 같은 참모들과 함께 운동을 하자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일 차에는 다시 또 운동을 두 팀에서 세 팀이 운동을 하고 1시에서 2시 점심을 먹고 규경한다. 상당히 자세하잖아요. 날짜가 많이 추려졌죠. 앞장에 비해서는.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성근 사단장이나 사단 측과, 임성근 사단장 측과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이 정도 세부적인 날짜를 잡는다? 골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나 잡지 않습니다. 다 안 짰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이 시간대가 괜찮다든지 이때쯤 맞추면 우리도 가능하다. 두 팀에 세 팀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어떤 이유로 모른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그 사단에 가서 사단장과 사단에 있는 참모들과 두 팀, 세 팀이 몇 명입니까? 두 팀이 몇 명, 세 팀이 12명입니다. 그런 골프 멤버를 짜는데 이 사람들끼리만 짜고 내려간다? 포항까지? 그게 상식적입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양측 간의 의견들이 주고받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택검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7월 19일이 우리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가 밝혀졌습니까? 수사로 밝혀진 것보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재판 과정에서 정말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정권 차원에서 구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통화한 이후로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 심지어는 경찰 모든 기관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고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간을 또 넘깁니까? 통신기록들이 1년이면 그게 삭제된다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까지 가서 확보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한동훈 당권 주자가 후보가 제3의 추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도부 내에서나 논의 된 적은 없는데 정말로 그렇게 한동훈 후보가 특검에 대한 공감,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정안을 내십시오.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표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이 있다면 한동훈 후보 지금 따르는 의원들이 많다면서요. 20명만 수정안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 아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라면 한동훈 후보가 지시하면 됩니다. 보이는 따르는 의원들한테 수정안 내라고 본회의에. 그래서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입장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일단 다시 한번 카톡방으로 돌아갈게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김보여 위원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아주 상세한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쭉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김보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요. 전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장으로부터 날짜를 받지 않고 추진하기는 힘든 거고요. 이미 이날 이날 정도는 A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논의를 해서 날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 아닙니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성근 사단장은 새벽 사망 인지 시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일날 시간을 7시였다, 7시 10분이었다, 아니다, 며칠 뒤였다. 얘기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사망 당일 7월 19일 저녁 늦게 알았다는 걸로 뒤늦게 바로잡았고요. 그리고 지휘권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깨알 같은 지시 내용이 나옵니다. 물에 들어가라, 니들 왜 안 들어가냐, 장화 신어라, 그림 좋게 나오게, 해병대 빨간 티 입어라. 이런 게 장병들의 안전을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보는 윗분들 마음에 들게 할까. 이런 데 더 신경 썼다는 거죠. 사고가 난 뒤에도 동료 해병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체병 떠내려가고 찾지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 공보를 또 신경 씁니다. 언론 차단해야 될 텐데. 이런 게 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미 다 판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듣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은 선서 거부를 하면서 사실 국민들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결론은 여야가 합의돼서 특검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당만으로 했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신당의 특검 중재안을 다시 한 번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한민수 의원 내주신 논평 말고도 각 당의 입장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범죄를 저질른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모든 국민이 의심했는데 놀랄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해병 사고 이후 이들의 관계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혹시 그 경로 안에 김건희 여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살펴봐야 하는 강력한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오직 특검, 특검과 함께 추진되는 국회 국정조사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오션환 위원님. 저렇게 야권에서 주장을 하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 선언하면서 총론은 찬성,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부분을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한민수 의원 얘기한 대로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당내에서 지금 여러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 대표가 된 지위도 아니고 그 자체가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이제 당의 구조나 또 정치권 내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고요.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그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니까 저는 굉장히 진일부한 생각을 발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대통령이 왜 임성근 사단장을 콕 찍어서 구명했을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모두가 추측으로 짜맞추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 짜맞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 사단장이 여러 날짜들을 줘서 A라고 하는 인물 저 모임을 추진했던 사람과는 아는 사이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만약에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골프를 모임을 했다라면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모임이 깨지지는 않았겠죠. 저게 5월 달에 카톡 내용인데 그 이후에 6월, 7월이라도 계속 추진을 해서 날짜를 조율하고 맞췄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오늘 해명한 것처럼 골프 모임을 만들려고 했던 내용들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일견 타당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 내용으로만 봐서는. 한민수 의원 마지막 발언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듯이 이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은 왜 이런 사건을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고 축소는 누가 지시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JTBC 보도도 그렇고 수많은 보도들, 재판 과정에 드러난 걸 보면 일단은 대통령이 통화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 실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해와라. 그리고 박정원 대령이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직 해임을 시키고 그 과정들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전화를 하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대통령 실은 왜 그렇게까지 움직였는지 이 키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보도가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밝혀져야 되고 지금 특검 가지고 더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총선에서 민의는 많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의를 다시 반하는 행위를 여당의 의원들과 집권 세력이 한다면 저는 정말 돌이키는 상황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건 밝히고 가는 게 맞고 그게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도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